자 이거 스캔 내방에 그 다음에 탱크, 벌처, 마린, SCV 이렇게 가는 거라서 이제 털에 파바바바받 지워버리거든 근데 리버를 잘 쓰는 토스한테는 저거 그냥 방금 와 리버길래 좀 놀랬는데 다행히 해왔다 내놨다 커널 못하네 상대 토스가 타이밍러쉬 타이밍러쉬 저게 타이밍러쉬입니다 약간 쬐는 토스를 겨냥한 타이밍러쉬라고 보시면 타이밍러쉬 밖에서 Drive 자 초배락 서치 일단은 토스가 둘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선택을 했구요 자 O는 일단 우리 팀 토스가 정차를 가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갈 필요 없구요 좀 유리해지면 팔에 까야지 오지게 쟤네 자 이거는 노스포닝 3 해처리죠 노스포닝 3 해처리 노스포닝 3 해처리 자 노스포닝 3 해처리인데 일단은 스포닝 아직 완성이 안되기 때문에 저글링이 드론을 좀 털어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구석 체크 말이대로 그렇죠 그렇죠 바로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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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요장면 자 그리고 제 입구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거 뭔가 좀 조용한 것이 제 입구 포털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네 자 7헬프에 적극적으로 갑니다 자 9 오버로드 백 그렇지 자 오버로드 살리고 상급 두개 좋구요 어 질러 백 자 저는 이제 사거리업을 번지찍습니다 저의 좀 시그니처 바이오 운영법이라고 보시면 될까 시그니처 자 그리고 저는 이제 6베럭까지 예전에는 제가 4베럭까지만 올리고 더블 간 다음에 팩 가는걸 좋아했었어요 그러면 탱크가 좀 빨리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모아서 한방 오는 고런 부류들이 많아지고 4베럭 4베럭 세빠지게 돌려도 못막 못막는 약간 고런 그림이 많이 나와서 6베럭을 해봤더니 뭐 맞고 약간 미는 그림이 또 한번씩 나오더라구요 마린 메딕 힘 좀 싫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좀 마린 메딕 6베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성급이 많기때문에 저거는 헬프를 굳이 뭐 갈 필요는 없어요 괜히 헬프갔다가 3시에 또 추가 공격 백력이랑 7시로 갔던 질러 없이 빼면서 살짝 샌드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녕 브랜드 탑리 에드벌롱도 함께 고맙습니다 그리고 에디그를 이제 한부드까지 맞춰주고 서프라 먹히게끔 신고 좀 써줍니다 일꾼 계속 뽑아주고요 힛 후에 터렛 지어주면서 이제 다크 드랍 같이 해주시면 테라날 때 터렛 요거를 갖다가 좀 빨리 지어줘야되요 이제 상대 약간 깝돌이 같은 토스를 만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다크 나오니까 탈탈 터리거든요 터렛 느끼죠 어 없이 입구 막았나보고 안 막았으면은 자 후갑니다 네 안녕 자 이런식으로 입구에서 시간을 좀 벌어 주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구구 3병력만 딱 잡아먹고 바로 다시 구가는거지 이거는 헬프를 가던가 차라리 빈집보다는요 헬프나 약간 와리가리 뭔가 좀 싸먹을듯한 그런 액션만 좀 취해주도 되는건데 약간 공격욕심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공격욕심을 또 가지다보니까 저렇게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지 4והP 6 킬러 몽뺑중aint 바로 요맛아입 깐 오케이 파렉 각 떴다 이거 자 그리고 타크가 곧 나오거든요 타크가 곧 나오거든요 스캔 이엿 자 셔틀이나 이제 토스의 견 조심해야 되고요 니가쭈 자 그리고 아까 한번 왔다가 먹혔던 아주 안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빈집을 잘 못오죠 칠님 드랍 조심 트지푸 따이가 자 드랍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파렉 시원하게 진짜 초토화시키고 나오고싶다 방종하고싶다 진짜 시원하게 맥주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던 약간 그런 시원함 그런 시원함 한번 느껴보고싶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오? 저기가 좀 터프하게 치고 나오는데 자 탱크를 일단 계속 좀 뽑아줍니다 자 그리고 발키리를 좀 뽑아줘야 되거든요 여기는 저그한테 핵을 쏠려면 오버로드를 좀 제거하는 작업을 좀 해놓고 가야하기 때문에 인그러면 코스트가 이제 클로킥 해도 이제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제거할 발키리 생산 10일 견 밑에서 장사 방향을 잘 알려줘야 돼요 견제가 요 오른쪽 옆으로 오는지 밑으로 오는지 정면으로 오는지 그런거를 갖다가 안 피했나? 설마 아직 안 들어왔는데 우리 팀 형님 좀 쓴내는거 보니까 좀 게임이 이거 안풀리면은 큰일 나겠다 욕 칠 듯 욕을 좀 칠만한 타입이야 입고 막아주고요 자 6회까지 11견 오른쪽에서 잘 막아라이 혼난다이 저거한테 informal 9회 10회 10회 9회 4회 9회 10회 11회 9회 10회 너무 귀엽잖아 11올이라고 전체채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밖으로 나가서 죽어라 얘들아 좀 말이야 못나가노 밖으로 내 몸도 안 돼 이 몸도 안 돼 이 몸도 안 돼 내 몸도 안 돼 이 몸도 안 돼 준비된 사수로부터 퀵 컷 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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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주목! 바로 나갔어! 아씨야! 좀 막고 나가! 이왕 맞는거! 시원하게! 자식 11올! 뭐 이런거만 할줄 알았지! 끈기는 하나도 없구만! 어? 끈기는 하나도 없구만!